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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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동 개발 이사동이 재생지역 옛날에는 같은 태풍동이었는데 각 동마다 지금 자체가 유니티 디자인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이런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발굴해 놨셨잖아요. 이런 구성이 들어가고 나머지를 대략적 태풍동의 전체 현황에 대한 것들을 살짝 기재한다고 해도 포괄적인 어떤 마을에 대한 소개를 하는 재미가 없고 누구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거꾸로 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우리의 어떤 삶의 흐름이 나와 무관하지 않는 것 같은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한번 들여다보고 또 여기 어떤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약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게 된 마을 안 골목길에 있는 상점. 근데 제가 생각하는 상점, 골목길 안 상점은 그 마을의 어떤 생활사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분들이 어떤 생활환경이나 그런 것들이 모든 게 이렇게 그 안에 정하지 말자. 그러니까 세탁소에서 가면 세탁소에서 얽힌 그 태풍동의 과거가 나올 것이고 사연이 나올 것이고 공판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공판장에 대한 공판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그게 더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어떤지 아니면 주제를 하나 정해서 누가 이별적인 태풍동의 사연을 이끌어내면 읽는 사람도 재미있고 쓰는 사람도 지루하지 않게 쓰지 않을까 하면서 우리가 태풍동이 배경이 되는 사진 수집하면서 그 사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사진에 대한 수업을 좀 글로 기록을 남기면 어떻겠나 이런 건 어떤지 근데 또 일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이제 아까 범위 말씀하셨지만 진짜 뭐 큰 범위로 생각을 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남시에서 사실은 보다 좀 체계적으로 예산과 자랑을 좀 짜서 시립 박물관도 짓는다고 그러고 성남시가 오랜 역사를 갖고 있기 보다는 근현대사 안에서 어떤 위성 도시로서 가능한 도시라면 그 안에 이제 서민들 삶이 녹아있는 뭐 태풍동, 저희는 태풍동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원도심 안의 주민들 삶을 좀 취재하고 사진을 비롯해서 아직까지 가지고 계시는 소중한 자산들을 정말 이건 뭐 큰 틀에서 또 합쳐진 국가 차원이 되겠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도전하고 기록하고 모아가고 그 협력해야 되는 거 분명한 거 같거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그 사이에 그런 그 커다란 담론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내부로부터 들어온 기획들이었던 거예요. 거의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지금 보면 저도... 지역사회와는 뭔가 이렇게 소비받기로 원활하게 얽혀있지 않은 겉도는 형태의 기획들이 많아서 예산이 그것도 이제 예산이 큰 예산일수록 어떤 지역사회와는 무관한 일들이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하고 시간 지나면 알지도 못하는 일들이 막 덜어지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 예산에 또 이제 작은 인원들이 모여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구석구석 한번 성남이 원도시만 해도 수많은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잠재에 있음에도 서로 모르고 있고 또 이제 간판들이 굉장히 많고 놀라운 건 예전에 여기가 진짜로 상가로 번영을 했던 곳이어서 지금은 사실적으로 산통네에 이런 간판들이 왜 있지? 어떤 입장에서 많은 또 단상들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체가 3주체가 자연스럽게 만나서 어떤 소재가 예측부로의 소재가 만들어지면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일종의 가공일텐데 그것도 또 다른 어떤 기억과 경험의 장치로 만나서 삶을 조금 이렇게 증폭시켜주는 그래서 그런 만남이 주는 효과가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의 역사라는 것도 항상 지난번에 회상상극에서 선생님이 강조하셨던 게 어떤 개인의 역할과 경험이 공간으로 끌어내져서 그게 이제 보편화되는 과정 속에서 관객과 소통하고 이런 지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의 삶을 나도 잘 몰랐던 것들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끄집어내 줄 수도 있고 미술 쪽에서 자동기술이라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냥 뭐 무작위로 짜여진 틀 그동안에 제도 큰 단위의 어떤 활동들이 예산과 어떤 인력의 어떤 규모에 비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어떤 디테일들을 담아내지 못했다면 차라리 우리는 그냥 무작위성으로 임해서 저는 이제 기자님께서 약간 주제를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확장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새로운 거를 찾는 시도 똑같이 이제 처음에 기획했던 방향대로 그 골곡 상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라 조금 더 전환해서 다른 기회를 잡으실 수도 있는 다 찾기 위해서 그 논의를 해보고 싶으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정은 뭐 기자님이 하실 거지만 저희가 가능한 아이디어들을 좀 같이 내보고 하면 좀 좋겠다고 수집에 좋은 방법들 선호가 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딱 그런 주제에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거 판단하지 않고 그냥 떠오르는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태평등 올라올 때 제가 작년에 민세타 사장님 관련된 글을 썼잖아요. 그 글을 쓰면서 제가 되게 관심 있게 골목을 봤던 것들이 골목에 나와 있는 소품들이 되게 관심이 있었어요. 제가 거기에 잠깐 언급했던 게 그 재활용품을 담아놓은 바구니가 전 너무 특이한 거예요. 집집마다 붙어있더라고요. 네. 근데 다른 지역에서는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아직. 그래서 저런 어떤 길가에 나와 있는 어떤 소품들과 그 소품들이 가지고 있는 그 주인의 삶하고 좀 연결돼 좋겠다. 어떤 집은 밖에 다른 어떤 무허가 나와 있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집에는 리어카가 나와 있고 또 제가 여기 올라오다 보니까 저쪽 아파트 있는 그쪽 경사 있는 그쪽에는 전기집이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전기. 전기집인데 아주 휘황찬란하게 그런 게 엄청 봐보시면 엄청 잘 꾸려놨어요. 지색감이에요. 네. 정말 인생이 참 궁금하다. 저분의 생각과 사연이 어떻게 저렇게 구현됐을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때 사람을 취재할 때 그 통로가 통로를 어떤 걸로 간판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소품들로 들어갈 수도 있고 해서 그런 것도 참 재밌지 않았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기 올라올 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힘들게 올라오면서 항상 드는 생각이 쉬어갈 때가 없구나 잠깐이라도 앉을 때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바로 밑에 정자가 하나 있잖아요. 자투리 공원. 네. 이름이 자투리 공원이래요. 공원은 너무 다른 지역에는 중간중간 놀이터도 많고 이렇게 있는데 여긴 없는데 그게 하나의 정말 그런 공원인데 할머니들이 많이 항상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서 지금 앉아서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저희가 목소리가 좀 어떤 삶을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스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공원이 있어서 싫은 점도 있겠지만 좋은 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리고 굉장히 그게 다른 데서 느낄 수 없는 정서 같은 게 느껴져요. 근데 그게 정밀하다고 해야 될까 정서하면서 설마 너무 특이했어요. 네 그쵸. 특이하지. 뭔가 묘하게 특이한 느낌이에요. 다른 데서 있는 정자들하고 틀리고 굉장히 밀접하다고 나야 될까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거 누가 읽을 거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생각이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하기 외부인들이 말씀하셨듯이 바로 지참이 있으면서도 모르는 것이 있잖아요. 제 안에 계속하는 학교가 여기 살아요. 대표 유도에서 사는데 여기 온 지 10년이 됐대요. 근데 재개발을 바라보고 집을 사서 오도록 온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도록. 재생이에요. 재생이거든요. 재개발 된다고 했더니 몰라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대표님이 들었잖아요. 재생이라던데 그게 뭐죠? 재개발 바라보고 왔는데. 원래 부모님이 사셨는데 재개발 이런 거 다 그냥 신경 안 쓰시고 부모님들은 전원 내려가셨고 제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안에서도 지금 여기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들이 전혀 공유되거나 아니면 지금 내가 맨날 다니던 그 골목 외에는 다른 골목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에 있는 사람도 보고 밖에 있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그런 무관치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문이 아까 방향이 달라진 게 구역 지정을 태평 1,2,3,4 등 전체를 하게 되면 여기는 산돈인데 갑자기 일동 어디까지 이게 어떻게 이 신문이 거기까지 갈 수 있나. 아 그거는 이제 구가지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작이 되면 제가 각 동마다 배달하러. 그 주민 대치위원회 회의를 가면 각 동마다의 어떤 소식지를 따로 나눠주거든요. 근데 상당히 그게 뭐 그냥 시에서 이렇게 나눠진 그거랑 별만 다를 게 없어요. 읽고 싶은 내용도 거의 없고 그냥 그야말로 정보 전달이에요. 네, 그 정보 전달 안에서 이것도 정보 전달이지만 그래도 온기를 좀 넣고 싶은 거죠. 그래서 사람 사는 마을이라는 것도 좀 넣어보고 싶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기자님이랑 좀 이상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오래된 가게의 어떤 간판에 저는 주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간판의 글귀가 요즘은 좀 안 쓰는 타이틀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저런 간판만 다 수집해도 작가들이 할 작업이 좀 재밌는 작업들이 나오겠다. 조용물로서도 그런 게 어떤 장소성에 대해서 드러낼 수 있고. 근데 어떤 조용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는 것과 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또 그 지역 안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청년 세대하고 교류하면서 그거를 또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거에서 저는. 과거에 성남을 제가 60년대 어릴 때 성남을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어떻게 왔냐면 그때 여기 민동 여기 때 청계천에 사시던 제 좀 이모님이 한 분 계셨는데 사업을 하시다 망하니까 국가에서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으로 있을 때 이쪽으로 밀어버리니까 그때 이삿짐 그것 때문에 도와주러 이모니까 도와주러 막연하게 어린 적으로 따라온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이랬어요. 그날 딱 한 번 성남에 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연이 제가 92년도에 성남에 와서 4개월간 여기 무역회사에 원통무역이라는 거 회사에 그 무역업무를 4개월간 만들어주고 제가 빠진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금 3년째 여기 성남에 사는 거거든요. 사는데 제가 이걸 보고 여기 옆에 창사를 문창사를 보고서 겹쳐서 느끼는 게 아 이게 사람을 잡아서는 되지를 않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거 잠깐 그러면서 막 같이 콤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편하게 자료로도 만들 수 있고 이런 공유를 할 수 있을까 근데 가서 설득해봐야 그 사람들 오늘 그 시간대 지나면 다시 내일이면 또 생각이 또 밖에 원위치 원점에 와 있어요.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아까 사진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진. 사진 과거의 사진들.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를 이어질 수 있는 가장 공감되는 게 사진이에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나의 과거를 얘기하는 것보다 사진을 보여주는 게 훨씬 사람들이 쉽게 오픈을 합니다. 저부터도 그러니까요. 추억이 담긴 사진은 제 얼굴이 때가 묻어있는 상태라 할지라도 그거를 보여주는데 어색함이 없고 부담이 없이 보여줘요. 사진을 모으되 그 바탕 사진의 바탕으로 해서 그 사진 속에 보면 많은 자료가 있어요. 여기 생활 속의 때가. 그것을 구현을 시킨다든가. 이러면 좋지 않을까. 그게 1년에 안 되면 2년, 3년 축적이 되면 자료가 더 풍성해질 테니까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파편화 한편 한쪽에서 파편화시키고 또 한편에서는 그걸 종합하면서 저는 항상 자주 하는 얘기가 지역과 중앙을 아울러야 좋겠다라는 편중되지 않게. 역사의 일부분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담론화시켜서 연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엄청난 또 사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간단한 동네가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건축학적으로나 진형적으로나 또 도시개발의 역사나 또 국가와 민간이나 보이게 보이는데 제가 안 보이게 하려고. 추측해 보는 거예요. 아주머님들이 원래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출제하는 날이 먼저 나타나고 서니가 위기를 느끼고 스탠니스와 팀업을 이뤄가고 되게 재밌는 소득이거든요. 그냥 팔고 나면 사진 찍고 해놓고 옆에 그런 일화들 아저씨가 약간 동화처럼 써놔도 재밌는 것 같아요. 되게 다 따고 하겠죠. 그 안 떨어진 부분도 사진 찍는 거예요. 언니 가는 길에 찍는 거예요. 제목만 하나 제가 얘기해볼까요? 살구나무에 얽힌 상처들. 아파트 창문을 통해서 베란다 창문을 통해서 그 살구나를 보면서 느꼈던 그거를 사람들이 올라갈 때 아침에 또 이렇게 사람들이 딱 뛰어내려가는 이게 고발이잖아요. 그러면 쳐다보고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은 그렇게 응? 날씨도 안 좋은데 저렇게 빨리 가야되네 다섯시부터 막 저희가 딱 다섯시에 남편이 일어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러고 쳐다봐요. 그런 것도 있고 어느 날은 있었는데 그 밤에 이제 막 청년들 밤에 할 일 없으면 이제 좀 나와요. 밤이 작아서 그런지 나와갖고 거기 앉아갖고 맥주 들고 젊은 청년들이 앉아갖고 막 얘기 밤새 얘기를 하는데 이게 아파트가 이렇게 돼갖고 다 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졸리면 자버리는데 졸리지 않으면 그게 왜 기분이 안 나오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그 스토리를 다 들을 수가 있어요. 젊은 남자애들이 그러면서 이제 뭐 인생 얘기도 하고 막 그렇게 거기 밖에 앉아서 그냥 맥주 들고 나와갖고 그렇게 노란노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이고 안 싸우기 다행이다. 그런 낭만? 막 그런 쪽으로 나는 저는 그런 쪽으로 이제 들리더라고요. 젊은 애들이 저렇게 나와서 앉아서 힘들 학교를 다니는지 뭐 직장을 다니는지 몰라도 마시면서 아 뭐 또 어떻게 사람이 뭐 하면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뭐 아 오늘 어디 갔다 왔어 막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너무 그게 시골에 우리가 놀러 가는 기분 얼마나 재미있을 거야. 그니까 거기가 참 한가하면서 여기 길이 요런데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거기는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잖아요. 사람이 지나고 그래서 너무 그게 아우 쟤네들은 저건 잊지 못하겠구나. 이제 막 같이 얻어서 뭐 둘이서 살 수도 있고 막 이렇게 박물관 형식으로 좀 보존을 했으면 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줬거든요. 근데 그게 묵살당했어요. 왜냐면 이게 돈에 돈 때문에 근데 그렇지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언젠가는 후회하게 하게 되고 두 가지 형태가 어떤 형태로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문체를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문체가 이제 저희가 보통은 다 산문체잖아요. 산문을 약간 기사하듯이 하듯이 하는데 문체를 좀 새롭게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도 그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그래야 사진이랑 이야기 꼭지 이 분량들도 달라질 거잖아요. 뭐 한 이야기를 한 번에 실을 건지 아니면 작은 이야기들을 뭐 싫을 건지에 따라서 글의 분량이 달라지고 이미지 분량이 달라지고 그다음에 글의 형식도 좀 달라질 수 있어서 특강공간에 어떤 그런 문체를 어떤 게 있을지 모르겠지 한번 고민해보는 마을공간에 작은 규모로 있다 보니까 이 규모에서 가지는 장점과 한계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희는 가능하다면 작은 공간들의 정조직처럼 수많은 활동관에 작가들 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들이 서로 역할을 경유할 수 있는 공간들로 포진이 되면 좋겠다. 공방도 있고 공방도 있고 공방도 있고 공방도 있고 이렇게 소보해서 가거나 공유구원이나 좀 다양하게 커피 마시는 일상생활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가면 좋겠는데 조금 조금씩 부족해요. 항상 보면 그리고 공모에 의해서 뭐가 진행이 되면 공모가 예산을 평소가 까다보니까 행정 노력이 안된 뭔가를 운영하기에 버거워 책료를 하나 있어서 여드럭 경험하다 보면 선생님의 각자 잘하시는 분야 그룹의 특성을 갖고 오래보도록 가신 말로 하셨던 분들 요직하는게 굉장히 회의도적이고 좋은 물 Galli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